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공항 패션은 빨리 빼줄 수 없죠 우선 설환님부터 일단 너무 패션 있어 이거 어떤 패션인지 사실 설명해주세요 힙합과 아 힙합과 큐티의 콜라보레이션 어 힙합과 큐티 내추럴의 콜라보레이션 2017년쯤에 한 유행할 스타일인 것 같고 힙합과 our berry 조금 이제 노출이 조금 있어요 이번에도 언니가 우선 그 이게 끝이에요 와 진짜요? 꼭 silently 내일 확인 하시죠 여러분 응?